단일 1179 예심찾기 2023년 12월 25일 하나님 오늘 오전에 성탄 축하 예배를 하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빨리 가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목자들의 그램 믿음.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증가하는 삶. 아버지 저도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예수 그리스들을 만나 매일 우리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활하면서 성냥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실제로 잘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